다 끊어져버렸네 이거 여기다 갖다 하고 된다 시작이다 어디다 이거 너네네 것도 네가 다 이런 식으로 설치한 거야 그래 그런 것도 잘 다루시네 지금 또 싱크대 담아 싱크대 부엌 싱크대 맘에 안 들어 진짜 만약에 나는 거기를 딱 타버렸으면 좋겠더라 봐 중간에 박스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안에 그 의자에 있는데 거기가 꼼꼼하잖아요 그 안쪽이 거기를 터버리면서 자리도 넓어지고 그 안에도 조금 더 더 잘 가서 들어가고 중간에 뭐 그런 거 놔둔 게 사실 별로 그렇게 공간이 서랍 서랍에 있는데 거기에 옆으로 서랍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 안쪽이 그 안쪽이 그 안쪽이 근데 자꾸 저기 뭐야 뭐를 보시고 맘에 안 들면은 그냥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 그런 저기가 있으 있으시더구먼 그니까 금방 또 실천에 옮기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천에 옮겨 그 안쪽이 그 안쪽이 그 안쪽이 그 안쪽이 감사합니다.